속에서 한 문제 드립니다. 문제 내주시면은 맞춰보겠습니다. JYP로 한번 가주시죠. 아니 SM으로 가주세요. SM이요? 제가 또 SM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. 아 이거 알아. 언제나 멋진 성셉윤영입니다.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록쿠꺼. 록쿠꺼? 작은 건이 지난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미스터 심플. 땡! 뭔가 맞는 거 같은데? 어 이제 했어. 너무 기억나. 그쵸? 딱. 시간차로 뭔가 척척척척 되는 그런 느낌인데. 조금만 힌트를 주십쇼. 빵이야. 507? 빵. 507. 507. 아 잠깐만 잠깐만. 작은 건이 지난. SPY. 정답. 근데 SPY도 몰라? SPY 원래 알았어요.